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또다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2일 날 박상용 부장검사, 부부장검사죠?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인도 무려 34명이나 채택했습니다. 박상용 부부장검사는 해외연수증인데 오지 못할 걸 알면서도 청문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없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박상용 검사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패널들 또는 정인들을 불러가지고 또다시 압박을 한다. 이 사건은 이화영에 대한 사건을 수사했던 게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조사했던 부분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도 곧 심리를 받게 됩니다. 그게 지금 신준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게 배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용 부장검사는 이화영을 기소를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화영에 대해서 회유를 했다. 그래서 진술을 엉터리로 했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에 부탁해가지고 돈을 북한에 보내주기로 했고 이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맨 처음에 이걸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걸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 실토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증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인 백정화가 나타나서 막 난리를 짓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것은 내가 검찰의 회의에 의해서 내가 한 진술은 다 엉터리다. 또 번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터집잡아서 또다시 청문을 통해서 검사가 회유하고 회식을 시켜주고 연어 회를 먹였다. 이렇게 또 소주를 먹였다. 온갖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변호사들만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화영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던 설기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정화 부인이 이화영의 부인인 백정화 씨가 나타나서 설기환 기사를 해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 경기도 의원이면서 민주당 측 도 의원입니다. 변호사인데 이 김광민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뭐 회유가 있었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광민은 10월 2일 날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 김광민은 정인으로 채택됐고 그리고 김성태와 이화영, 백정화 모두가 정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설주환 변호사. 맨 처음에 변호를 맡았던 여기는 정인으로 쏙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주환 변호사에게서 TV조선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거기에 증언을 못하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변호사로서 입회해가지고 진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박상용 검사 앞에서 어떤 내용의 진술을 했나? 박상용 검사가 뭐라 물었나? 그러니까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압박했나? 이게 물으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는 대로, 진실대로, 법대로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보면 정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박상용 검사의 애티튜드, 태도는 좀 어땠어요?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검사했던 말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많이 남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있는 것을 없다고 할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다. 우리가 사건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조사를 할 것이지 없는 얘기를 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신신당부했었어요. 검사 측에서도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있던 것을 그대로 얘기만 해주면 된다. 지금 민주당의 반대로 설주한 변호사님이 국회에 직원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그때 만났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설주한 변호사는 검사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라. 어떤 세상인데? 여기 지금 이화영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킨텍스, 일산의 킨텍스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보좌관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회유한다고 회유를 당하겠습니까? 소주를 먹었다.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김광민 변호사가 설주한 변호사가 회유했다. 이렇게 밖에 안 돼서 막 뜯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설주한 변호사가 김광민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화영에게 검찰 측 의도대로 진술하라고 했다. 이런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 11일까지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 업무를 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소속 변호사였던 제가 이화영의 진술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고 진술을 변경했다고 종룡했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여기 그동안 이화영에게 변호사로서 교체가 됐죠. 김광민. 여기가 보면 이상합니다. 지난번에 이화영이 대북 성공 관련해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유로 부장판사가 판결한 겁니다. 그 이후에 쌍시옷 비업이라는 욕설을 SNS에 올렸습니다. 쌍시옷 비업. 욕설로 보이는데 이게 SNS에 올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는 조작, 검찰, 탄핵으로 일망타진하라 하는 글을 게시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쪽 일방을 주장하는 정치인이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김규현이라고 해서 박정훈 대령, 최상변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던 그 자도 정치활동을 했고 또 출마도 하고 또 과거에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김건희 의사에게 구명활동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그게 조작됐다고 해서 고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변호사들은 정말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돕던 변호사들도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라고 해서 그래서 대거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재명과 그 측근들의 변호를 해주는데 변호사비를 받지 않고 그래서 배지를 달아줬다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자산이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단체는 정말 희한한 단체다. 정당이 아니라 무슨 두목을 밑에 두고 법률가나 교수나 기업가나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자들이 그저 굳신굳신 그래서 자리를 주기만 하면 거기에 무조건 충성하겠다고 거기는 별 4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얘기가 문제가 많은 청문회다. 목적이 완전히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이 곧 감옥 갈 것 같으니까 하여간 압박을 줘가지고 검사 더 나아가서 판사까지 압박을 줘가지고 법 왜곡 재량을 만들어가지고 7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하거나 또는 그런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건데 그런데 여기 나오고 있는 정의들 가운데 지금 이화영과 김성태가 새로운 내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막가파로 김성태는 이미 자기가 받은 벌은 다 처벌받겠다라고 했고 이화영도 지금 자기 변호사비도 제대로 못 줬다고 부인 백종화 씨가 지난번에 나와서 호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은 그래서 계속 자기를 면해 온 북현들 보고 내가 당신들 대속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대신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벌임 받은 듯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올리면서 뭔가 이화영이 등을 돌렸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화영은 이해찬계입니다. 이해찬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해찬하고 지금 이재명이 등을 돌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날 나와서 질문하고 또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략을 잘 짜면 김성태와 그리고 여기 이화영으로부터 아주 폭탄 발언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작폭탄이 될 수 있다. 하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주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유가 있었기는 그냥 진실대로 사실대로만 이야기해라. 이미 이것 가지고 청문회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코미디다. 정말 민주당 해체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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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